자 여러분 자 기본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보시면 자 몇 쪽에 여러분 책 거기 10쪽 총칙을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총칙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신경 쓸 거 없구요 다만 우리가 혹시라도 용어 문제가 뭐 잘 안나오겠지만 용어 문제가 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물론 그 16페이지에 그 지적 제조사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에 이제 그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체로 나오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물론 인구 50만의 대도시장 그 다음에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게 6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6군데가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게 6군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자 모든 토지 모든 토지 자 일단 관계 부분이 나오면 관련 부분이 나오면 모든 토지에 자 모든 토지에 모여 소재하고 집원하고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모여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고 가로집어 넣기 문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자 모든 토지에 근데 방금 얘기했는데 여기 지적재조사 있죠 지적재조사가 나와요 지적재조사 하도 일본 놈들이 엉터리로 모여 측량을 해서 현재의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뭐에요 공부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는게 그걸 다시 측량해서 다시 해보자 그게 지적재조사에요 그 주체가 국토유튜브 장관에요 그 다음에 자 세번째 전산화된 지적공부 있죠 전산화된 공부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는 다 모두 뭐에요 모두 전산화됐어요 근데 지적공부는 종일이 된 공부가 있고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전산화된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지적공부 전산화된 지적공부 있죠 전산화된 이 지적공부를 멸실될 것을 방지해서 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바로 국토유튜브 장관에요 자 그 다음에 지적전단 관리기구 있죠 관리기구를 철치운영사람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지적에 관한 뭐에요 전산 이 전산자료를 뭐에요 이용을 하려면 이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가 틀려요 전국 단위가 있고 시도 단위가 있고 시군구 단위가 있는데 그 전국 단위에 국토유튜브 장관이 들어가고 적부재심사에요 적부재심사 적부재심사 그래서 총 몇가지 총 6가지를 외워달라 그랬어요 자 물론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장의 승인받는게 누구 시도지사 또는 뭐에요 또는 누구 대모라고 인구 50만원의 대도지장 있죠 일단 첫번째 반출 반출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자 반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있죠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 자 이 기본 3가지 자 이건 뭘 받는거에요 승인받는거에요 승인받는거에요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이 지적 전산자료 이용은 승인받질 않아요 법이 개념 됐어요 근데 아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안 고쳐갖고 문제 자체가 아예 뭐에요 저는 전부 답으로 된거죠 승인받는거 딱 세간뿐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따서 외우라 그랬어요 뭐라고 반지축척 반지축척 반 반지축척이다 그래서 외우자 그랬어요 반지축척 그래서 반지 끼신 분은 반지 볼 때마다 반지축척 반지축척 자 왜 시험 보다가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딱 세가지 뿐이 없다는게 반지축척 반출하고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하려면 누구의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나머지 이 세가지 반지축척 이외에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요 자 물론 승인 이외에 뭐에요 승인 이외에 자 우리가 시도지사가 들어가는게 자 우리가 여기 적부심사는 국토유수무장관이죠 자 근데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하고 자 적부심사하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사막도 지적상각측량 지적 뭐라고 지적상각측량은 이 삼각측량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검사를 받아요 검사받고 그러니까 뭐에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요 얘기는 요 6가지니까 같이 6가지로 외워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종일 된 공부는 소관청에서 보관을 해요 소관청이 근데 이 전산화된 공부 있죠 전산화된 정보처리 이렇게 정보처리 시스템 자 전산화된 정보처리 정보처리 뭐에요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공부는 자 전산처리 시스템에 의한 이 공부 있죠 이 공부는 어디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연구이 보전하는데 보관한 사람이 누구에요 시 도지사라 시장 군수 구총장이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요 요 지금 뭐에요 국토유통부장관이 나오는 6가지 시 도지사가 나오는 6가지 그 나머지가 다 소관청이에요 자 이렇게 외워두지 않죠 그래서 지금 지적재소사 하게 되면 일단 지적재소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라고 국토유통부장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17페이지 보시면 4번에 용어가 나오는데 지적소관청 이나 나와요 줄 쳐보시고 지적소관청이 나와요 소관청이 줄 쳐보시고 이 소관청은 시험제 용어로 나올 때 자 지적소관청에는 시공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공구가 아니라 항상 뭐에요 거기 뭐라서 했어요 지적소관청이란 자 17페이지입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뭐에요 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갈아입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은행특별법에 의한 행정지시장 그래서 서귀포시장 자 제주시장 있죠 그리고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조 상황에 따라 자치후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어디에 예컨대에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자 고양시가 있어요 물론 행정고용 명칭은 고양시에요 근데 물론 뭐에요 물론 자 개발사업 명칭은 뭐에요 일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옆에 뭐에요 고양시 옆에 파주시가 있어요 이 파주시는 인구 50만이 안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 구가 없으니까 파주시장이 시장이 소관청이에요 근데 자 고양시는 뭐에요 고양시는 인구 50만이 넘기 때문에 동구 뭐에요 동구 이렇게 구가 있어요 서구 이렇게 구가 있어요 그러면 자 동구구총장 있죠 구총장이 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총장은 뭐에요 구총장은 서울시는 자치구에요 자치구 자치구 여기는 비자치구에요 비자치구나 이거 따지지 않겠다는게 그래서 구가 없으면 시장이 소관청이고 구가 있으면 구총장이 소관청이에요 자 자치구 비자치구 안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 맨 끝에 가를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총장을 포함한다 라고 써있죠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요 그래서 뭐라고 나면 틀린다고 시장 군수 구총장 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총장이라는 와이지 시군구를 말한다고 하면 틀린다고 자 그 쌍가루 이번에 토지표시 나오죠 토지표시 자 줄 치세요 토지표시 자 아까 얘기했어요 토지표시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모 그 다음에 뭐에요 면접 에 경계 잡혀있죠 잡혀 잡혀 딱 몇가지 여섯가지만 토지표시입니다 다른거 토지표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필지 지번 지번부여지역 있죠 지번부여지역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려면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자 사람도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돼요 토지가 자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주어져요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땅의 번호 땅의 번호 땅의 번호가 뭐입니까 땅 토지 지치 지번이기입니다 지번 그 지번을 뭐에요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 있죠 가장 작은 규모가 예컨대 도시는 시구 자 도시는 동이에요 동 무슨 동 무슨 동 할지 동 있죠 도시는 지방은 니에요 충청남도 서촌군 장악옥산 니 니 니 있죠 니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여기가 이제 자 옥산리에요 옆에가 월퍼리에요 월퍼리가 있다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옥산리의 숲필지 토지 있죠 이 숲필지 토지에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월퍼리의 숲필지 토지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옥산리 백번지가 있고 월퍼리 백번지가 있는건 뭐에요 상관없어요 왜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니까 다만 같은 옥산리에 백번지가 또 있으면 안돼요 안된다니죠 그래서 지번부여지역은 가장 최소 단위가 동리에요 동 도시는 동이고 네 지방은 뭐라고 니 입니다 동리 단위죠 그 이에 준한 지역은 도서 섬도자 섬섭자에요 읍면이 아니라니까 섬지역이죠 도서지역이다 아니에요 섬지역이야 섬지역이다 뭐가 아니라고 읍면이 아니다 읍면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지번부여지역이라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이 동그라미 치고 또는 이에 준한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준한지역은 읍면이 아니라 도서지역이다 했죠 지목은 용도지목 용도지목이에요 주된 용도 자 18페이지 보시면 경계점은 자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계점은 자 이렇게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어떤 도면이 있을 때 이 도면이 있을 때 있죠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나눈다는건 구획한다는 얘기죠 구획하는 나누는 자 선의 무슨점 선의 굴곡점이에요 굴곡점 굴곡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눈 선의 무슨점 선의 굴곡점이에요 굴곡점 자 이런 굴곡점을 뭐에요 이런 꺾인점이 있죠 굴곡점 이게 바로 경계점이에요 이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땅값이 싼지역은 싼지역은 자 이런식으로 그림 형태 도의 형태 자 이런식으로 도의 형태로 선의 굴곡점 이 굴곡점은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그림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 땅값이 비싼지역은 비싼지역은 자 항상 뭐에요 우리나라는 위선과 뭐에요 위선과 경선이 지나간다 그랬죠 위선이 경선이 지나니까 뭐가 형성돼요 자 이런식으로 위선과 그 다음에 뭐에요 이 경선과 위선이 지나가니까 토지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뭐에요 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 있죠 이 굴곡점이 y와 x의 줄 이 선의 굴곡점이 y와 x의 줄 라는 좌표로 있죠 도의 형태가 아니라 좌표 좌표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경계점은 이렇게 자 필지를 땅을 구획 나누는 선의 굴곡점으로써 자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 동그라미 치고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형태로 좌표 형태로 동그라미 치고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경계점을 경계점에 대해서 자 옳은 거 틀린 거 얘기했을 때 경계점이라고 끝났으니까 항상 맨 끝에는 뭐로 끝나 줘야 돼요 점으로 끝나야 돼요 경계점은 점이다 경계는 당연히 뭐예요 경계는 자 이 경계점과는 뭐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요 직선 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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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직선이에요 직선이다 경계는 직선이다 자 면적은 수평상의 넓이 동그라미 치고 아 거기 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고 자 지적공부는 뒤에서 배울 거고 연속지적도 있죠 연속지적대로 한 것은 자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칭량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줄 치세요 하지 안하고 전산에 대한 지역도 임야도를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에서 칭량에 활용할 수 없는 줄 치세요 칭량을 안해요 그러니까 답으로 나오는 게 다음 중 칭량과 관련이 없는 거 물어봤어요 연속지적도가 칭량하고 관련이 없어요 예컨대 이렇게 나오고 칭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도 연속지적도는 칭량 대상이 아닌 자 그런 게 딱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포인트는 연속지적도는 뭐 예컨대 네이버나 자 어디에 다음이나 뭐에요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 있죠 이런 포털 사이트에 자 우리가 길찾기 같은 가면 지도 들어가면 이렇게 뭐에요 지도하게 되면 그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자 뭐하게 되면 이 뭐에요 스크로바를 위로 올리면 뭐에요 서울이 더 자세하게 보이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이제 자 지도 이렇게 지도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올려면 뭐에요 이렇게 올리듯이 그걸 이제 전산화 된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종이로 된 게 일란도인데요 일란도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하여튼 연속지역들은 뭔지 모르지만 뭘 안한다고 칭량을 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역할을 한다 자 뭐에요 우리가 자 이 지본부여지역이라든가 어느 뭐에요 일단 미동지역 있죠 이동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이로 된 건 일란도고 자 뭐라고 전산화 된 것은 연속지역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이동 신규 등록 등록자는 뒤에서 배우실 거고 어 그래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뒤에서 배울 거고 거기 보시면 하여튼 그 지조확정측량이라고 나오죠 거기 21번에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을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조확정측량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자세한 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토지에 등록 그래서 자 2번 토지의 조사 등록 있죠 국정주의 있죠 별표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국토유통부 장관 모든 토지 아까 얘기했죠 모든 토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국토유통부 장관님 두 가지를 암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앞에서 배운 지적재조사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를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한다 수 있죠 그게 누가 하는 거다 국토교통위 장관이 한다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자 소유자의 신청 얘기 나오죠 항상 기본적으로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거둘려면 누가 자 전답에 뭐예요 전답에 인허가 맞고 인허가 맞고 집채면 좋은데 몰래 집잖아요 세금을 뭐로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냥 뭐예요 전답으로 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면 이렇게 토지이동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 토지이동이 생긴다 소유자가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신청해야 된다 신청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자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 받아요 우리가 지족 소관청이죠 지족 소관청이 받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이동이 생기면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누가 받는다 소관청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소관청은 세금을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여러분이 국민은 국민이지만 내가 시험 볼 때까지는 한 1년 동안 내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뭐예요 국민들이 기본권에 행사를 하는 걸 제안을 할까 제안을 할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빼다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있죠 집 짓지 말라 어느 지역에서 집 짓지 말라 어느 지역에서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해가 되면 굉장히 뭐예요 편해요 자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 빼놓고 물론 학계로는 법이 아니니까 민법 빼놓고 다 뭐예요 공법계통이니까 그래 마인드가 있죠 마인드를 그렇게 잡으면 되게 이해가 빨라요 자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집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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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 그 22쪽에 동그라미 1번에 지족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접경계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치고 토지이동이 있을 때 자 토지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있죠 소유자 그 세 번째 중에 신청 동그라미 치고 토지이동이 생기면 일단 누가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결정한다 누가 신청받아서 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신청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관청이죠 근데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짓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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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볼 때는 잘 이렇게 즐거워가면서 이렇게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핵심 단어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게 핵심어예 핵심어 토지이동이 생겼다 신청해라 이렇게 누가 소관청이 받는다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권 이걸 가로 집어넣기 문제로 나오고 그래요 물론 그 자체 문제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작년 시험에도 이런 게 틀린 답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토지동 현황교사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토지 토지가 뭐가 생기는지 이동이 생기는지 소관청이 뭐예요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토지동 현황 뭐예요 현황 조사 계획이라 한다 이게 자 그럼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현황조사 계획은 시공구별로 수립할 때 가로집어넣기 시공구별로 그 다음에 자 부득이한 경우는 뭐예요 읍면동이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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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별로 자 수립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동자로 나와야 돼요 뭐로 나오면 틀려요 이거 용자로 나오면 틀린다 용자 용자가 아니라 뭐라고 동자입니다 동자 자 뒤에서 오기 아까 있죠 자 5장 정리편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 나온 김에 거기 한번 볼까요 5장 5장 몇 페이지를 5장 거기 자 이미 나온 김에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앞에 지적 정리편에 보겠습니다 자 그 지적 정리를 보편을 보시면 자 거기 어디에 여러분 자 그 백 몇 페이지에 그 등록사항에 정정 그 전이겠죠 그럼 거기 소관청에 직권에 의한 정리 자 정리 시기 소유자 정리 시기 아 여기구나 음 여기 그 103페이지 있죠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토지동 현황색 수립 나오죠 수립 나왔고 거기 자 그 104페이지 그 니은 있죠 니은 자 위의 경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다가 어 자 몇 페이지에 103페이지 그 103페이지 상 가로 3번 에 지적소관청에 조사 등록에 의한 정리 절차 그래서 거기다 별표 하나 해주세요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접격의 자표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수의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었으면 직권한다 그때 직권하는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얘기에요 자 위의 경우 소관청이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니은 위의 경우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접격의 자표를 결정하자 할 때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아니죠 이 경우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동그라미 쓰고 시군구별 가로지어 보는게 작년에 나왔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에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읍면동 있죠 어 그래요 그거 받으지 않죠 시군구별로 시군구별로 수립하는데 시군구별로 수립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라고 읍면동 뭐에요 동 있죠 동디 동기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가로지어 놓기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뭐 니까지 붙일거죠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요 시군구별로 시군구별로 뭐하는데 수립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라고 읍면동 읍면동 자 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게 가로지어 놓기 문제 음 나도 문제입니다 나도 문제니까 그렇게 좀 봐주자 이렇게 시군구별 그래서 자 뭘 주의하라고 어 토지이동할 때 동자가 용자로 나면 안되고 응 그 다음에 이 토지동현황서계획을 수립할 때 자 시 도지사의 승인 필요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 자 시 도지사 승인은 뭐에요 반지축척 있죠 반지축척 여기 승인 반지축척 몇 가지 뿐이 없어요 딱 세 가지 뿐이 없습니다 세 가지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자 등록단이 필지 필지에 성립하고 자 성립 있죠 뭐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필지의 성립 조건은 자 하나의 땅이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왜 저게 하냐면 창고로 자 합병 때문에 하는거에요 합병 때문에 창고로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토지는 자 뭐라고 일단 같은 지본부여정이라 그랬죠 절대 여기 뭐에요 예컨대 이쪽은 월폴이고 이쪽은 뭐에요 옥산이면 이거 합병하면 안 돼요 왜 하나의 토지는 같은 지본부여정에 있어야 되고 용도 같아야 되겠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용도가 하나는 뭐에요 대구 하나는 뭐에요 자 전이고 이 두 토지를 합병할 수는 없어요 왜 지목이 같지 않으니까 소유자가 동일하고 축축이 같애야 되고 자 물리적으로 연속됐어야 돼 접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거하고 부산에 있는거하고 합병할 수는 없어요 등교부가 같애야 된다 기등기는 기등기고 미등기는 뭐에요 미등기 상태를 해야돼요 자 그 양입제는 어디 한지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온지가 어 10년이 넘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창고로 어 창고로 양입제가 뭔가 창고로 보겠습니다 창고로 그 양입제라고 하는건 그래요 양쪽으로 큰 곳으로 들어가는 종된 토지를 양입제라고 해요 자 요거는 주된교도 토지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이렇게 자 이 주된교도 토지가 있죠 이 토지가 목장용지에요 이 목장용지에 짐승들이 뭐에요 뭘 주기 위해서 자 음식을 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도로를 깔았어요 그 다음에 짐승구에 배설구가 있죠 구거에요 구거 그러면 이 땅 하나의 지목은 하나로 해야 돼 그러면 지목이 이 땅에 세개가 있죠 자 목장 도로 구거있죠 이것을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이거 목장이라는 큰 곳에 들어가라 그게 뭐에요 양쪽으로 큰 곳에 포함되는 어 종된 토지를 우리가 양입제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거기 자 이번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접혀있거나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자 예컨대 자 이게 이제 바닷가에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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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사장 있죠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이 모래땅은 이건 뭐에요 임야입니다 근데 하천가에 하천가에 모래땅은 자 모래땅은 뭐라고 하천에 포함시켜요 이게 바로 뭐에요 이게 바로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종된 토지다 이걸 우리가 양입지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별지 별도의 필지다 하게 되면 양입지가 안되고 각자 토지로 보겠다는게 각자 각각의 각각의 뭐에요 각자 각각 각각 각각의 뭐라고 토지로 본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첫번째가 주된 토지 자 종된 토지 지목이 돼 한마디로 뭐에요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이게 지금 뭐에요 이게 전이란 토지에 자 전이란 예컨대 만약에 여기 자 이 전이란 토지에 뭐에요 자 여기 여기 이 토지에 여기 집을 줬어요 일부에다가 그러면 이 대가 전에 포함되는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요 이 토지 자체는 이 무조건 대는 뭐에요 그냥 각자 다른 토지 이건 전이고 이건 뭐라고 이건 대라고 보자 그래서 종된 토지 지목이 대다 그러면 뭐에요 면적이고 다 필요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토지는 그냥 뭐에요 딱 각자 토지로 보겠다 그건 종대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이 그 10%를 초과해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자 여기가 답이에요 여기가 뭐 땅이 지금 윤기세 전이에요 그러면 답하고 전이죠 원래는 이게 답으로 포함시키는데 요 전이 답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이 전이 면적이 뭐에요 100제곱미터에요 딱 몇 프로에요 10%에요 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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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해야지만 이 101이 되면 뭐에요 초과하면 뭐라고 서로 각자 다른 토지고 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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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해요 자 이 토지가 한마디로 뭐에요 이 토지가 면적이 얼마 300제곱미터를 330 이게 한 100평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이 330제곱을 통과하면 100평이니까 예 다른 토지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거기 자 등록사항 있죠 어 지번이 이제 중요해요 지번이 일단 중요하니까 자 이 지번은 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번 인상 właśnie 네 그리고